네 안녕하세요. 딜리버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치과에서 올드덴처 받았을 때 올드덴처로 외면의 치아에 있는 부분 제외하면 내면에는 우리가 뒤집으면 조직면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셀렉으로 얘를 이제 뒤집으려면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셀렉으로 그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지워서 불필요한 부분 날리고 그 다음 내면에 있는 것만 저희가 뒤집어서 쓰는 방법을 한번쯤 해보겠습니다. 먼저 셀렉에서 브러쉬 크기 한 30이나 이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작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에 보도 나중에 잘랐을 때 보도 부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끝에 잘 붙여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좀 해서 영역을 먼저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베이스 그분만 남기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제가 낼 거는 영상 업로드 할 거는 요거 만든 거를 모델로 혹시 뭐 출력을 하거나 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또 모델로 어떻게 뽑는지 그것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서 선택을 해 주고요. 그게 뭐 끊긴 곳이나 그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중간을 이렇게 쏙 선택한 부분만 쏙 비워서 두 개를 나눌 겁니다. 나누기 전에 뭐 나누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저는 먼저 그 모디파이에서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해서 최적 한번 하고 스무스 바운더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건데 지금 한 거는 제가 그냥 스무스 바운더리를 바로 눌렀어요. 눌렀을 때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뭐 빨간색 선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하고 그 다음에 스무스 바운더리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시면은 뭐 1분도 안 걸려서 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라운드 영역이 되게 매끄럽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요기에서 이제 선택 다 됐으면 딜리트 누르시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나눠지죠. 그리고 위에 부분 이제 날려야 되니까 밑에 조직면 쪽 말고 요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. 나눠 쳤을 경우에만 한쪽만 전체 선택이 되고요. 그 다음 요거를 딜리트 눌러서 요렇게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내면과 외면이 뒤집어져 있죠. 스캔데이터의 내면과 외면입니다.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플립 노마를 이용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. 내면 쪽에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외면으로 부를 수 있겠죠. 스캔데이터니까 스캔데이터 외면을 더블 클릭해서 저기 플립 노말 지금 보이시는 플립 노말에 들어가셔서 플립 노말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뒤집은 채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요걸 나중에 쓰리셋을 데려가서 빛 섹션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템덴처나 어떤 걸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. 아니면 나중에 서지컬 가이드 만들 때 그 위치를 본다거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모델 만드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